아들 찰리와 이벤트 골프 대회에 나온 타이거 우즈의 어쩔 수 없는 잔소리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아들 찰리와 가족 이벤트 골프 대회에 4년 연속 출전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 1라운드를 앞두고 가진 연습 라운드에서 절묘한 어프로치 샷과 아이언 샷을 뽐냅니다. 그리고는 아들 찰리의 버디 퍼팅 그대로 들어갑니다. 올해 14살에 182cm로 훌쩍 큰 찰리.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죠? 다음은 스키 월드컵에서 나온 공중욕입니다. 엄청난 높이로 도약하는 이 선수. 스키를 잡고 선보이는 회전 동작에 몸을 뒤로 돌리는 고난이도 기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착지까지. 정말 완벽한 연기를 펼칩니다. 결과는 97점 공공점으로 금메달.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줘도 됐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